집중 집중 압도 내려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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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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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꾼이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일단 담뱃평. 엥? 유물 상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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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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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fruit 만나요. 아드레날린 아드 빠타조 슈바 룬피 아니 룬피의 반대 아니 근데 나머지 두개가 쓰레기잖아 아니 왜케 그지같은 것만 나오지 맨날 걔도 강호해야 돼 전략가라 아 쒸 엘리트 가야되나 엘리트가 다 길맞고 있는데 흡연장소 엘리트가 길맞고있어요 헤헤이 아 캥 암태수 피마드아 길맞게 반대 지금 엘리트 잡기 힘들텐데 아닌가 잡을 수 있나 야비 야비 필요없지 필요한가 야비가 지금은 필요없는데 나중에 반사신경 들어오면 필요한데 집중 또 나왔네 그지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5골드 정도는 남겨놓겠습니다 그지색 아 아 아 아 아 아 전략과 반석용 상점 방금 100골드였죠? 못 지우지 지금 가면 1박에서 하나 지웠지? 계도특 아무것도 안 한 계도특 아무것도 안 한 계도특 아무것도 안 한 도박사 포션 반사신경 나왔으니까 예비 넣어야 되나? 근데 예비 강호도 못하고 계도 강호해야 되잖아 예비 뭔데 이렇게 많이 나온 탑클래스 제발 탑클래스님 계도 강호해주세요 제발 저래 놓고 탑클래스는 계도특 아무것도 안 하려구요 계도트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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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친 시대. 발놀림 달팽이랑 이런 거 생각하면 필요하지. 붕팅 칩. 담배 덮일까 어떡하지. 담배 덮이고 싶다. 괸전해 쓰면 지워주니까 상관없고. 개도 강호 좀 하자. 개도랑 저거 반사신경. 이봐 친구 돈이 없잖아요. 상점 주인생. 흡연이 나자. 흡연이 나자. 반사신경. 언제 강하냐. 상점 주인생. 이제 대도논도의 게임 수고. 어. 개굴. 개갑축해준. 개이득. 빨리 반사신경. 빨리 반사신경 강호해야겠다. 이 덱 고개도 필요 없겠는데. 고개 그거 대갑축 안 되는 애들이나 쓰는 거 아닙니까. 고개 나와도 걸러야겠네. 아니 이거 커피밖에 없어라. 아이 진짜 장난치나. 장난? 이게 뭐야 이게. 장난해. 커피 한잔. 커피 담배 사일런트. 커담. 엘리트 3마리. 뭘까? 엘리트 3마리. 보면은. 불이 좀 적은데. 엘리트 3마리. 가려면은. 여기. 여기 이렇게 가거나 저기 밖에 세 마리 안되네 여기로 가서 불 두개 보면서 불 세개 보면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에리트 세 마리 갈까 점수냐 뽕맛이냐 이 차이가 아님 점수 볼려면 엘리트 세 마리 갈지 대갑축 뽕빠 따줘 배우신 분 빨리 반사신경 강화해야 된다 이직컬리 하려고 이 게임하는건데 아 아 도둑끝 도둑끝 아멘 고개는 아직 담배를 안 펴서 필요해보이는 겁니다. 담배 3대 더 필거거든요. 2대 더 필나? 3대 더 필요치의 휴지. 와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ㅗ 와우 주방 유지건 야..미친시대 해시계는 똥면을 벗어주세요 반사신경만 강화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저거 저 뭐냐 예비 필요함 예비가 깎아진 필요 없었지만 이제 필요해 미세 조절할 때도 필요하고 제비 하나 더 안나오나 반사신경은 강화를 하자 야야야야 상태이상 하지마 돈도 돼 포샷상태의 저골이라서 원턴킬하기 힘들거 같은데 아씨 아씨 고상은 돈 없죠 고상은 돈 없죠 고상은 돈 없죠 помощ이 도전 보카드워 가스 colonies 다 아이신 암 아귀 저금통 이걸로 고상사란 뜻인가 탈 수 없다 너무 좋다 고개를 써야 돼 쓰자 이제 그냥 전략가나 강화할까 근데 집중이 있어서 전략가 강화해도 될 것 같은데 예비 아 예비 쓰러웠으면 고개 고개 넣었으니까 예비 넣지 말고 역할 겹치니까 뭐 지우지 뭐 지울 것도 없네 맹단 지울까 제거 줄거지 아 진짜 좋네 뭐 지우지 진짜 줄 줄 몰랐지 뭐 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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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을 다 뽑으면은 몇 드로우를 하든 대던으로 쓸 수 있어요 아니 랍카풀 세배날 뻔 아 달팽이는 좀 그런데 근데 주탄이라서 방어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대단원으로 저 뭐냐 표창 보는 거 봐 이게 덱이지 갈팽이 셀 값이네 이게 덱이지 덱이지 근데 이제 궤도만 돌리면 무안하냐? 공방 완벽한데? 궤도만 돌려도? 방어도 12 오르고 아니 12가 아닌데? 야 방어도 왜 이렇게 많이 올라? 71이죠 83, 12 맞네 방어도 12 오르고 딜... 딜 몇이냐 저거 27? 방어도 12, 딜 27 주고 코스트 플러스 1에 0코스트 카드 쓰냐? 3번 쓰면 5딜도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 코스트 카드인데 12 방어도 27닐 12 방어도 27닐 와우 2568 야 대단원 지워버릴까? 아 아드레날린 때문에 안되네 아 잠깐만 대단원 아드 지우면은 거즈잖아 거즈 할까? 거즈고? 근데 상태 이상 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아드랑 대단원이 상태 이상이랑 관련 없잖아 해보고 죽으면 죽으면 죽는거지 보내고 아들을 지우는 데기 있다? 에이 그런데 이게 어딨어요 완전 게임을 못이네 아니 이게 도감 물력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이게? 룸피인데 개똥게임이구만 5장 넣는 턴에 어떻게 해야지? 아이고 죽시모 도박하다 폐가 망신했다고 쳐 아이고 랑골린 모스트 인간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심장 잡을 수 있나? 심장 카드 심장 카드 신경둥이랑 소멸시킬 카드 다 미리 빼고 흐리타임 있으면은 확실히 뽑힐텐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공어 공어 돌려도 되잖아? 2대 05 돌려도 계도는 0코스트잖아 그럼 되는거 아니야? 약도 좀 걸어 오사 약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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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무도있어 포션함 먹어보자 룸픽은 좀 도각하자 괜한 걱정했네 나 무슨 걱정을 했지? 쓰레기같은 고민했구나 야 공허사이클 규준사이클댁에 이은 공허사이클댁 이게 덱이라 심장 대본 유출되네 심장 사일런트 휘면편 진짜 담배가 개석이야 아유 소가 게임 끝날 때까지 안 나올수도 있어서 아유 거졌어요 아이 등좀 주물러봐라 효자 심장 톡톡톡톡톡 아유 시원하다 악기로 두들겨 펴 이 악기가 내는 소리는 고통을 줄 수 있는 늠량까지 반영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악기로 조페는 중 오버킬은 대단후나면서 달성했을걸요 심장색 깜치 3468 엘리트가 얼마 없었네 하이랜더 거지 영웅산 완덤 콤보 야 이게 오버킬 안됐어? 아니 대단 왔을때 오버킬 안하고 뭐했어? 아니 두마리한테 아 맞다 담배핀다고 엘리트 걸렀지 하지만 뽕맛을 얻었지 않습니까? 엘리트나 잡고 있었으면 이짓거리 못했지 너무 좋다 아니 근데 대단원 두마리한테 쓰면 오버킬 되는거 아냐? 한번에 100딜 넣었잖아 버그 아님? 그냥 대단원 쓰면은 두마리한테 들어가면 바로 100딜이잖아 대단원 지워서 버그 났나? 어둠이 아이씨 어둠이는 저거 안 쳐주나보네 아닌데 그냥 한번에 99딜 이상이면 되는데 대단원 안방에 100딜이잖아 대단원 안방에 100딜이잖아 틱샷 뽕맛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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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ezar 친구 보러 c 감사합니다.